왜 갑자기 박수를 치십니까? 평양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좀 배고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내일 아침이면 본죽에서 1500개 죽을 갖다 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 아니라 내일 점심 조용히 한 10초 동안만 눈을 감아 보시고요 지금 좀 시장끼가 있고 하루 넘기기가 힘든 분들도 계실 텐데 북한 굶주린 우리 형제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린 내일 한시면 다 해방되고 밥을 먹을 수가 있지만 먹을 수가 없는 희망이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오랫동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갔고 지금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내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저에게 눈 감고 하나님 속히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조용하게 함께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하신 목사님은 대전에서 일부러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오메가 교회에 대전에서 한 천명 정도가 모이는 젊은이 교회를 캠퍼스를 두 개나 개척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하신 두 분은 아버지하고 딸이에요 아버님은 교수님이시고 딸은 지금 성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름답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아노 출신 우리 최수연 박사는 캐나다 저희 교회 출신인데 서울에서 만나서 자기가 한번 황금 찬양하고 싶다 해서 왔고요 손영진 사모님은 제가 한 40여 년 전부터 CCC 활동을 같이 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사역을 같이 했고 굉장히 더 목소리도 더 좋아지고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다섯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반도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 바깥에 있었어요 스탈린이나 김일성은 생각하기를 남침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김일성은 한반도의 무력을 사용한 공산 통일을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소련은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중국 모태똥의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지상군 18만 명 항공기 200대 대포 400여 문 그리고 탱크 240대 막강한 화력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 지역에서 일제히 남침 공격의 불길을 내뿜었습니다 반면에 한국 상황은 어땠는가 그 당시는 남한 내에 공산당 친북 세력의 주동들이 있었고 반정부 세력의 활동으로 국론은 4분 5열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신생 이승만 제국은 취약하기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은 그 당시에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병력도 화력도 장비도 전투 능력도 없었습니다 북한 남침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전방의 모든 지휘관들은 교체된 상태였고 그 주말에는 장병들이 다 외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또 우리는 탱크도 한 대도 없었고 그래서 이 전방에서 강력한 탱크를 앞세워서 쳐들어오는 인민군들의 강력한 화력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딱 3일 만에 서울은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북침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거기서 준비해온 그들이 3일 만에 서울을 함락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산 1원만 남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낙동강 전수 이야기를 잘 압니다만 대한민국은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김일성의 승리는 너무도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손바닥만은 한국 땅 절반은 파랬지만 북쪽 새빨갰고 중국 전체가 시뻘갰고 러시아 전체가 시뻘갰고 중앙아시아 지역 동굴압파까지 전체가 새빨갰고 공산화되었던 그 시절에 그냥 부산만 밀고 내려오면 끝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트루만 대통령의 아주 신속한 미군 참전 결심이었습니다 미국이 침공받은 미국 본토가 침공받은 것도 아닌데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엄청나게 신속하게 빨리 한반도 투입을 결심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트루만의 회고록에 보면 미군 참전 결정에 10초도 안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유엔 상임 이사구 회의에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할 때 소련 대표가 불참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참석만 했어도 유엔군의 참전은 불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그때 미국이 아주 가까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 본토에서부터 미군 함정을 이동했다고 한다면 아마 상황은 종료됐을 것이고 부산은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맥아더 장군이 주도하는 군대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한반도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북한에서 침공군들이 서울을 점령한 후에 일주일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지체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부산이 보존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박헌영이라는 사람 잘 아시지만 박헌영이가 김일성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인민군이 남쪽으로 침공해서 서울을 우리가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 내의 북한을 동조하는 그런 인민들이 대대적 봉기가 일어나고 서울은 스스로 자동 붕괴된다 그 말을 믿고 일주일을 지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역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잘 아는 것은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장마 계절인데 그의 여름은 대체로 날씨가 좋아서 미국 항공기가 거의 매일같이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여러 번 들었지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초량교회에다가 목사님들 장노인들을 다 모시고 3일 동안 우리처럼 금식기도를 했고 그때 오키나와의 안개가 거치면서 미 공군기가 뜰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전세는 갑자기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후에 1.4 후퇴를 상한 1.4 후퇴 때 1월이라는 것은 얼마나 춥습니까 또 북한의 1월은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노동을 3년 동안 해보니까 겨울을 3번을 났는데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노동을 하는 데 위에서는 땀이 나는데 발가락은 다 얼어서 동상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 눈보라 속에서도 피난 가면서도 얼어죽지 않고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런 기적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은 지난 70년 우리 분단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우리가 저한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하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런 증거들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분열과 6.25 전쟁은 똑같은 역사의 궤적을 그어 놓았습니다 6.25 바로 직전의 한국의 상황과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어쩌면 그렇게 다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극심한 내부 분열로 어지러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극도로 어지럽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1,200만 기독교인을 대표한다는 단체가 다 4분 오열되어 가지고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어지고 망신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시대도 그랬고 또 6.25 바로 직전도 그랬고 교단의 지도자들은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저마다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마치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극렬한 분열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의 이 뻔뻔한 타락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 종교적인 영적인 극심한 혼란과 도덕적 타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죄에 점점 중독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중독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게임에 중독된 아들을 보면서 pc방을 다 불질러 버리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한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국민 7명 가운데 1명이 4대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믿는 하나님 대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독자는 지금 현재 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 명 인터넷 중독자가 300만 명 도박 중독자가 290만 명 약물 중독자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중독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또 여자들은 죄다 성형 중독에 걸려 있고 도박 중독, 홈쇼핑 중독, 홈쇼핑 하는데 앉아서 10시간을 볼 정도로 중독된 여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 중독, 돈 중독, 음식 중독 전국이 다 식당이어서 맨날 맛집만 찾아내는 중독 환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중독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음란이 음란의 바다의 홍수에 침몰된 존재처럼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야동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드라마 중독, 스포츠 중독 요즘에 많이 스톱됐습니다만 지금부터 10년 전 통계를 봤는데 카지노 이용자가 504만 명 경마 인구가 2,100만 명 복권 매출액이 2조 5,200억 원으로 증가했어요 10년 전 통계입니다 중독 포럼에 따르면 4대 중독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200조를 넘었어요 200조 여러분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513조입니다 그러면 200조라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이게 다 쓸데없이 죄 짓는 데 거의 다 죄 짓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중독 관련된 정부 예산만 584억 5천만 원인데 정부에서 치료하는 그 기관만 상담센터만 67개 병원은 12곳 전국에 253개의 보건소가 있고 그 치료하는 자조모인만 200여 곳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들이 다 쓸데없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3인 기준으로 전 국민의 50% 이상이 즉 간접적인 중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하루에 술 중독자로 죽어가는 사람이 평균 20명이 넘습니다 자살도 많이 하지만 술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사람 이게 정부의 통계예요 중독으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와 국가 전체의 안정성과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회의 근간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가정들이 파괴하는 게 아주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 가정 파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 이 디바인 인스티투션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심각한 중독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고 교회의 세속화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사람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부터 회개하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말했지만 그 먼저 그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대 영어성계에 보면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 먼저 돌아왔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일 금식을 끝내기 전까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당연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도서 9장 3절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대한민국이 다 미쳤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의로운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이 강남 일대에 돌아다닌 게 보면 제가 요즘에 강남의 어떤 선교관에 묻고 있는데 밤새고 지금도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 오늘 둘째 날 주제가 교회연합과 복음 통일로 정해서 제가 북한 얘기 좀 하려다가 다 안 하기로 결심하고 오늘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연합과 동고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장 가운데 하나죠 시편 133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인데 이 시편 133편을 여러분 다 잘 아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형제 연합이에요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고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막 감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던 시절 저도 친남매가 있었는데 그 옛날 가난했던 시절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그래도 형제들이 서로 사랑했고 서로 감싸주고 돕고 양보하고 보호해 줬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그렇게 가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때 부모들의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좀 배도 고팠고 그랬지만 그래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형제 우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하나나 둘 정도 낳기 시작했어요 자식들은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사회라는 새로운 형태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가 생겨났습니다 강남에 보면 완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오피스텔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다섯 평짜리 일곱 평짜리 심지어 세 평짜리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혼자 사는데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지금은 무관심의 시대, 무책임의 시대, 무관계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반인간적인 감정을 바로 우리가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정한 시대가 됐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도 고백하던 사람들이 제가 강남에 돌아다니는 여자 남자애들을 보면 불보듯이 뻔해요 조금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싸늘하고 썰렁하기로 변해갖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관계가 다 깨져버릴 뻔한 사람들 그게 거의 반이 넘어요 반이 넘어요 통계적으로도 성경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관계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대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관심이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 관계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표현은 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는 다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리에 도움 없이 팔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이 할 수가 없어요 물건 하나를 집을 넣어도 발이 가줘야지 가능하고 밥을 먹을 때 식당으로 가도 팔이 움직여줘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발이 가려울 때 발이 발을 못 긁죠 손이 가서 긁어줘야 되고 등이 가려어도 손이 먼저 가고 입이 있어도 손이 있어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우리 지체 가운데는 쓸모없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모든 수많은 각 지체들은 역할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의 모델은 성경이 늘 가르치는 대로 우리 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비한 우리 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가 연합한다는 말의 뜻이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그때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강조되어야 될 네 가지 덕이 있잖아요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 깨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누군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마귀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은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락교의 김은성 목사님과 사모님을 처음 뵀을 때부터 느낀 첫 번째 인상은 이 두 분이 너무 겸손하다는 사실 겸손한 이 겸손한 인격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난 그 사모님은 여기 무슨 심부러 맞으러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인사를 하는데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조금 있다고 그 집 오따리 같은 아파트 매체 가지고 목에 힘주는 졸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못된 짓하고 돌아다니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한국 망신시키는 이 어글리 코리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조금 있다고 능력이 조금 있다고 미모가 조금 있다고 권세가 조금 있다고 이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관계를 다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 것이다 높아지려는 그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고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을 내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는 천재적인 지도자도 많고 영웅형의 지도자도 많고 보스형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성자형의 섬기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은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말하기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고 진토 같다 그랬고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는 풀의 꽃 같은 존재라 그랬고 밤에 한 경점 같아서 없는 것 같사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내일 모레면 여기서 장례식 치러야 될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다 피저물이고 여러분 피저물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아무리 검색해도 피저물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그 하나님을 정말로 경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피저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하는가 우리는 피저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너무나 무서운 병이에요 이단의 특성은 교만한 영이에요 교만한 영 듣질 않아요 겸손이 없어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한국교회가 연합이 안되는가 이건 누군가가 교만해요 장로 한 사람 당의원 중에 한 사람만 교만한 사람이 있어도 당의 이 교회가 시끄럽고 골치 아픕니다 겸손하면 참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음 연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기 때문에 연합이 깨지는 것입니다 부싸움도 참음은 되고 당해도 참음은 잘 돌아가는데 이 참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모든 게 시끄러운 거예요 살인도 별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요 이 참깐을 참지를 못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저는 참 성경이 일도 놀라운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사도의 제1표적이라고 바울이 언제나 얘기를 해요 그림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사도된 표적을 말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령이 나타나고 다 있지만 제일 먼저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참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점에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15가지 특성 가운데 네 가지가 사랑이에요 제일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 인내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그 무시무시한 모성애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열 달 동안 태중의 아기를 품고 그렇게 참으면서 기도하고 만지고 축복하고 또 애가 태어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24시간 긴장하면서 똥 오줌 갈아주고 기저구 갈아주고 걸음마 시켜주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참고 참은 것이 어머니의 모성애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 비하면 하나님의 참으심과 자비와 극률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라요 남은 생에 할 말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온유한 것이라고 말해요 온유라는 것은 친절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영어성계에는 카인드라고도 번역되는데 여러분 친절한 사람을 한번 연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에 가장 친절했던 사람 어디 밥 먹으러 갔는데 아주 친절한 식당 친절한 직장 친절한 백화점 노드스트롬이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은 너무나 친절하기로 유명한 백화점이죠 크리스천 정신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몇 번 실험을 했는데 가보면 직원들이 탁월하게 친절해요 거기를 안 갈 수가 없게 만든단 말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하나 되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친절하면 불쾌감이 생겨요 지금 온유하고 사람이 친절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새벽에 걷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어떤 어른이 저보다 먼저 그냥 걸릴 급혀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아침 인사 그러고 인사 한 번만 봐도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온유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관계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인격은 넓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처럼 이 비본질적인 것 같고 다투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리고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합되기 위해서는 용납이 필요한 거예요 용납이 우리가 용납받지 못할 때 상처를 받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사고를 많이 저지른 이유는 다 용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accept one another 서로 서로 좀 받아줘라 받아줘라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다 다른데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나같은 인간을 용납해준 걸 생각하면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지 않아요 이단만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용납을 해줘야 됩니다 저 유명한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9장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 9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미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오 크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미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보금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보금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보금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어야 되지만 보금을 전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별명을 받았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을 받을 정도로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가서 술집에 가서 앉아있고 창녀들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면서 보금을 전하셨단 말이지 우리 지금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세인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3제를 보시면 너의 마음을 좀 넓혀라 왜 이렇게 밴댕이 속처럼 속이 좁냐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지 좁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에 댕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좁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극보수로 갔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극좌로 가가지고 이게 40% 된다고 해요 40% 나머지는 다 어베일러그라는 분들인데 여러분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고집불통한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연합을 하고 있어요 마음을 넓히고 유러피안 유니언 이 유럽 연합이죠 이유를 보십시오 얼마나 돈까지 다 자기 따로 돈을 만들잖아요 아셈을 보세요 아시아에서도 협력이 있죠 네프타라고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가 또 하나가 돼서 자유무역하죠 SPC라는 태평양 공동체라는 22국의 연합국이 있어요 아프리카에고도 아프리칸 유니언이라고 하는 55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이 있어요 전 세계가 다 연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연합해야 될 교회가 연합을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연합과 질서를 보여줘야 되는데 머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신데 이 모기하로 모든 지체가 뇌성마비 환자처럼 다 따로 돌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정말 연합하는 교회들은 부응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응이 안 되는 교회를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연합해지고 순종해지고 따라주니까 저는 이게 무슨 과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다섯 과장에서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지금 4천명 됐는데 청년들만 1,600명이 모이는데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보면 제가 북한에 갔다 오니까 교회가 더 부응됐어요 목사 없으니까 더 부응돼요 지금 이제 은퇴하고 우리 15년 동안 같이 있었던 전두산입 때부터 있었던 목사님이 목회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교회는 계속 부응돼요 왜냐 우리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쌈만 안 해도 부응돼일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든지 하고 아멘이 다 없었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실 때 신학생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신학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부응 다른 거 없어 장노격 한 판 걸어놓고 싸움만 안 하면 돼 한국교회 싸움만 안 하면 돼 싸움만 안 하면 돼 여러분 이 일천만 천만이라고 해서 천만 성도가 연합할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우리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고 국회의원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고 헌법 제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연합된 힘이 아니면 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뭉침의 역학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의 에네르기라고 하는 것은 뭉칠수록 합할수록 쓸수록 커지는 것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작은 쌈짓돈 같은 것도 모아놓으면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구멍가게보다 몇만 배의 이윤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고기 낚는 것도 혼자 낚시하는 것보다 협력해서 물고기를 몰아서 잡으면 천배 만 배의 어액고를 올릴 수가 있고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수력 발전을 이루는 것이고 태풍의 눈이라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 속도와 밀도를 더하면 천 킬로가 넘는 반경의 태풍권을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연구도 개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암을 연구하는 학자만 해도 수백만 명이 있는데 지구상에 어떤 단체는 만 명 오천 명이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암 개발하는 암 고치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다 팀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일곱 집사 열두 제자 백이신 문도 오백여 형제 기도원 삼백 명 이것은 다 뭉쳐진 힘이에요 하나처럼 움직이는 힘 오합지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이 천만 기독교인의 힘을 어떤 문제를 향해서 초점화시키면 엄청난 통일 에네르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로잔 대회의 유명한 표현은 전교회가 전세계의 전복음을 홀이란 말이죠 홀처치 홀월드 홀가스페 그래서 마지막 전도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케스트라처럼 다른 악기로도 연주하지만 오케스트라가 다 수십 개의 악기 갖고 연주하지만 곡목은 하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2만 2천 5백 개의 교파가 있어요 기독교 교파만 2만 5천 개 이상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지구상에 600만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다양화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생긴 게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옷 입은 색깔이 다 다르듯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다양성이라는 건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처소에서 우리가 자기 일을 하면서 오케스트라처럼 합해서 지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는가 우리가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화를 잘 내고 분열을 잘해요 우리가 서로 용납해 주지 않아 인정을 안해 고집이 세고 그래서 그게 팀홍을 하고 팀 미니스트를 잘 못한다는 거죠 두 사람이면 능이 이긴다 그랬고 삼겹죄로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주님께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었던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것에 들고 왔을 때 지붕을 뜯어갖고 내렸을 때 주님이 책망하신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 친구처럼 우리가 협력을 해야 돼요 아까 신현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정확히 95년도에 미전도정족 선교를 저희 교회는 사실 북한 선교는 일부분이고 주로 미전도정족 선교라는데 이 선교사님들과 선교 전문 단체와 그리고 현지의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같은 이 교회들 지역 교회들이 넷이 협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한 150교회가 카나다 미국 한국에서 협력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선교를 할 때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쬐끄만 교회 한 20개 있었는데 여러분 이 150교회가 협력을 해서 사역을 했더니요 딱 10년 만에 카자흐스탄 정부 발표로 교회가 2천 개가 세워지고 만 명이 넘는 교회만 두 개가 세워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희가 청년 집회를 했는데 처음에 2천 명 모이더니 몇 년 지나니까 6천 5백 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무슬람 국가에서 기르기스탄 타지기스탄 터키메니스탄 나중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10년 하고 아프가니스탄 10년 하고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예요 아프가니스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였는데 연합을 했어요 저도 청년들을 동원하고 동원해서 다 연합해서 500명 700명 1000명씩 보냈어요 여름마다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랬더니 한여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교회가 30개씩 탄생을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끝없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도에 가 있는 안강의 성교사님 중심으로 그 팀들은 지금 한 20년 동안에 팀워크를 가지고 교회가 없는 무교의 지역에서 교회를 4천 개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을 만들었다니까 뉴라이프라는 교회가 없으니까 천 명 이상에게 목사 한 수를 주고 인도의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왔고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는 한교에서 부흥사경회를 열면 새벽에 모이고 또 아침 먹고 와서 오전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모여서 자연스러운 연합집회가 됐어요 기도원 집회도 연합으로 모였고 지역보금화도 연합으로 개체되고 동네 잔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전도집회는 특별히 연합집회가 많았어요 제주도에서 전주에서 포항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연합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1973년도 빌리그레암 전도집회가 있었고 매일 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고 하루 밤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엑스포로 74 할 때도 매일 밤마다 100만 명이 모였고 낮에는 33만 명이 전국에서 모여와서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민족보금화 요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있었으면 기억하시지만 수천 명의 성도들이 광주에서부터 부산에서부터 교파를 초월해서 다 모여서 자전거 타고 서울까지 왔어요 자전거 타고 그 엄청난 물결이 서울에 몰려와서 33만 명 77 민족보금화대성회가 있었고 80년 세기 보금화대성회에 마지막 날에는 여의도원에서 10만 명이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 10만 명의 선교사 가운데 지금 수만 명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980년 3월 1일을 전 잊지 못해요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우리가 금식기도를 했는데 한월산 기도원에서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 유교집회를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그때 그 생각이 나서 한월산 기도원에 몇 명이 모이냐면요 그 당시에 계엄령 선포된 하였는데 3만 명이 모였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7천명밖에 못 들어가요 삼교대를 하면서 우리 지금 점잖게 앉아서 따뜻한 데 있지만 그 당시 3월 1일이면 축구더네요 한국은 삼교대를 하면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전국에서 와가지고 또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갖고 금식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 못하지만 3일 후에 임경섭 장군이라고 하는 해병대 투스타 장노님이 계셨는데 김일성 정보 1인자인데 이분이 간증하는 게 참 너무 놀랍다 너무 나라가 유급해서 대통령도 찾아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 한경진 목사님과 김중곤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해갖고 금식기도가 시작됐는데 이 3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동안에 북한에서 이상한 이변이 일어나고 갑자기 군대가 다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오전까지 우리가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이변이 일어나고 북한 땅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요 며칠 하루 이틀도 안 돼갖고 맥빠져서 그런 쫄창부 같은 군인되지 말고 지금 여기 뭐 10년 동안 한 달에 3일씩 매달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41일 3번이나 금식한 분도 오셨잖아요 이 몸뚱이를 얼마나 훈련 안 시켜놨으면 요 맥기 굶고 다 죽은 사람처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이 몸뚱이 훈련시켜야 돼요 지금 덜 먹이세요 덜 먹여야 돼 운동해서 살 안 빠져요 적게 먹는 길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려면 다 적게 먹어야 돼요 지금 드시는 것보다 30%는 덜 먹어야 돼요 아무리 운동해도 똥배 안 들어가요 덜 먹는 수밖에 없어요 덜 먹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북한의 내 동족들은요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그동안에 다 당뇨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심장병 위장병 고생하는 너무 먹어서 병 걸렸는데 저기는 너무 또 못 먹어서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지금 배고픈 이 감정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로 그래서 금식 기도했던 적이 있고 84년 뚝섬 기도에도 수십만 명 구해서 기도했고 85년 엑스플로 75 할 때는요 인공위성 빌려갖고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집회 끝나고 저는 카나다로 떠났어요 지금 35년이 됐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더 왔는데 1994년에 2000개 도시가 연계되어서 동시에 개최된 세계 기도성회가 있었고 95년대에는 로잔대회 연속으로 소위 지이코이라고 하는 대회가 우리 서울에서 있었는데 그때 187개국에서 4천 명 넘는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몰려와서 미전도 미접촉 지역 보금화를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10만 명 단위로 370개 남아 있었던 미전도 중족 북인도 지방에 있었던 것이 거의 다 없어지고 지금 100개도 안 남았어요 한국의 지코의 대회 이후로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 꼬띠바오리에 갔더니요 흑인들 한 300명 목사님들이 모았는데 저보고 4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통성기도만 시키면 한국말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3창을 부르더라고요 다 한국 와서 배워가지고 와서 누가 잘못 가르쳐서 다 지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라고 고조해졌는데 브라질에 갔더니 브라질 목사님들도요 수백 명이 모였는데 주여 3창을 하고 한국말로 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주여 3창이 한국 기독교 수출 품 종목 1등 품목이에요 1등 품목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브라질 동북으로 갔더니 3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신앙을 배우고 기도를 배워왔어요 그런데요 30만 명의 교인이 주일을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가 3번이 있어요 사도행전 나오는 예배처럼 3번이 있어가지고 아무 때나 자기 주일하면 되는 거예요 월요일 주일하는 사람이고 화요일 주일 예배당 통통 비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열심히 좀 전도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5부 6부가 아니라 10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토요일 날 모이고 화요일 날 모이고 월요일 날 모이고 그렇게 부흥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교회에 불을 붙여놓고 우리 불이 꺼져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연합할 때 부흥이 왔단 말이에요 이 연합할 때 선교사상 전례가 없는 1년에 1972년도에 200만 명밖에 없었던 한국 교회가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해서 80년도에 천만이 되고 말았어요 1200만까지 육박을 했어요 한두 번만 힘쓰면 사상 전례 없는 기독교 민족이 태어난다고 다 흥분을 했었는데 배가 불러지고 GMP 만불 시대가 되고 올림픽 개최한 다음부터 정체상태 마이너스 성장 1년에 선교사들을 1000명에서 1500명씩 파송하던 열기가 식어서 지금은 정체상태 마이너스 2% 성장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글바글 됐었는데 애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없어졌어요 이 목사님들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목사들의 정신상태가 멘탈리티가 다 병이 들어가지고 어른들은 다 생산품이고 애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어른들만 신경 썼어요 이 반쪽짜리들 어른들만 신경을 썼어요 모임은 그득하고 설교 듣는 자세 좋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하고 애들은 다 소모품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다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교회의 절반 이상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 권사장들도 회개해야 돼 자식들 겸에서 똑똑하고 뒤별난 놈들은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공부시켜가고 죄다 넌 법대 가라 의대 가라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다 법대 출신들이 지금 난리 아니었나요 거의 다 법대 출신들이 머리만 좋아가지고 죄를 져도 아직 그냥 고진흥화된 죄를 짓고 여리석은 국민들은 판단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제일 똑똑한 놈들은 그런 데 보내고 지금 비실비실하면 넌 신학교 나가라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자 이사까지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교회의 중직자들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750만 디아스포라가 저는 제가 지금 아는 분들 가운데 90%는 다 디아스포라 있어요 연락하려고 제가 주소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 10%, 90%는 다 흩어져 있는 분들인데 제가 지금 디아스포라를 많이 찾아다니게 됐는데 디아스포라 750만 우리 해외 동포들은요 아직도 그래도 옛날 그 70년대, 80년대 신앙을 갖고 있어요 뜨거워요 해외 교회가 지금 6천 개 이상이 세워졌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활발하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군대보고마, 학원보고마, 경찰 보고마, 교도소 보고마, 직장 보고마 연예인교회, 체육교회, 엄청난 계층 보고마가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절에는요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할 때였어요 연합을 할 때 연합을 하지 않고 교회 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일 먼저 강조된 게 연합과 동거에요 연합과 동거 연합하고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여러분 부부도 연합하고 동거할 때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안 좋았던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와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 부부가 마음을 합하고 하나가 되면 보시기에 힘이 좋은 것이고 싸우가 갈라지면 너무 안 좋은 거란 말이죠 자녀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연합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이 남북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온 세상에 기치는 영향력은 대단할 것입니다 미 합중국이 왜 세계 최강입니까 여기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유나이티드라는 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유나이티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자지 말고 오지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다 읽을 시간이 없지만 사도행전의 부흥의 원리는 다 합심입니다 일심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한마음 한뜻이었어요 그리고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열흘 동안 힘썼을 때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을 때 부흥이 찾아왔어요 빗박이 왔을 때도 성도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연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다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천명이 돌아왔고 믿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유무상통했고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여러분 여기서 큰 능력이 나오는데 주 예수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전했다고 했어요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크다는 말은 메가스, 메가톤 이 말은 백만 톤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폭발력과 같은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더라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되던 교회의 초대교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찾아왔어요 마음들이 상하고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기 시작했을 때 지혜로운 열두 제자는 일곱 집사를 세워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워가지고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이 조정되고 다시 마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서로 연합했을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삼천명이 회개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되었더라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만 오천이나 되었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은 이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복종하고 여러분 연합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이 부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연합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고 연합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십자가 보이면 교회 보이면 기낭 지나가지 말고 한번 기도해주고 지나가고 하나님 저 교회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 직장에 가까운 교회 나가서 기도도 하시고 동네에서 내가 나가지 않는 교회라도 축복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거기에 기름과 이슬이 내려옵니다 여기 시편 130편 편의 그림과 이슬이라는 것은 그림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수염에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는데 흘러내리는 기쁨 아론은 축복의 상징이에요 축복의 상징 이렇게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민숙이 육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선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요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 아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거 갖고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1m 84 등치도 접어도 큰 놈이 지금 40살이 된 애가요 지금도 머리 갖다 대고 축복 기도해달라 이 기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 헐먼산의 이슬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상징하는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슬이라고 말해요 호세야 14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행명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이 높은 헐먼산에서 만들어진 이슬 이 생명이 낮은 산과 언덕 시온산 이게 낮은 산들인데 그 메마르고 황량한 곳을 생명이 움트는 토양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심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연합과 동고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 했어요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고 이슬을 적셔짐을 통해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지만 지상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공정체 생명공동체 은혜공동체 천국공정체 선교공동체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북한 땅에서 가장 북한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제일 그리웠던 것이 뭐냐면 첫날부터 마지막 나오는 그 순간까지 저는 독방에 있었어요 949일 동안 독방에서 제일 그리운 것이 뭐겠습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립더라고요 가족이 너무 그립고 교회가 너무 그립고 예배를 혼자 드리니까 같이 함께 예배 드리던 성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여기서 썰렁하게 예배 드리고 여기 몇 사람 없다 지금 우리 옆에 좀 거리 두기로 변화도 썰렁한데 여기가 꽉 차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협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절감을 했어요 밥도 혼자서 밥같이 다는 밥 돌멩이 나오는 밥 소금에 절인 양배추 맵게 주는 반찬 그 삼천 끼를 삼천번을 혼자 먹으면서 내 옆에 이렇게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코로나에 묶여서 방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생활했던 것이 이 평범했던 것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있습니까 이 함께한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을 배우세요 교회는 다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지금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 거기에 맞들여서 주저앉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모여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찾아가서 신방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이 하나가 되면 우리나라는 군사강국이 돼요 경제강국이 돼요 정치강국이 될 수가 있고 기술강국이 될 수 있고 자원강국이 될 수 있고 북한에는 지금 1조 9천억 달러가 묻혀 있어요 자본과 기술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것뿐이 남한만 들어가면 저거는 황금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체육강국이 될 수 있어요 뭐 탁구라든가 축구라든가 골프라든가 스피드스케이트라든가 아직도 지금도 1등을 하고 있는데 남북이 하나 되면 체육강국도 되고 농사강국도 돼요 지구상에서 자연 농업을 자연스럽게 하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지혜물을 못 사와요 자연스럽게 종자가 다 살아있어요 옛날 종자들이 한국은 IT 강국에서 IT 농업을 해요 이게 합해지면 최고의 농업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최고의 관광국가들 한국은 땅덩어리 접지만 산면이 바다고요 섬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북한에 가보면 여러분 칠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제가 금강산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칠보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김일성도 못 보고 죽었어요 유배지라고 안 갔어요 김정일이가 그거 보고 통탄을 내서 우리 아버지 이거 못 보고 준 게 너무 원한스럽다 해칠보 외칠보 내칠보가 있는데 해칠보에서 보는 칠보산은요 정말 천국 같았어요 여러분 꼭 가보세요 칠보산이 있죠 구월산이 있죠 백두산이 있죠 묘왕산이 있죠 금강산이 있죠 지리산이 있죠 설악산이 있죠 한라산이 있죠 산만 해도 우리나라는 관광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돌아다닐 때도 많아요 우린 해외로 가장 많이 퍼져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해상도 해운도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가 다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이민이 제일 늦게 떠난 나라지만 이제 뭐 100년 겨우 지났지만 중국은 300년 일본은 200년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200개국 이상의 중국보다 먼저 퍼져 있어요 중국은 지금 5천만 이민자가 있는데도 한국을 못 따라와요 하나님은 마지막 세대에 우리 민족을 세우셔가지고 이 고난의 연속을 우리가 반만 년 동안 많은 고난을 겪었고 지금 70년의 분단의 고난을 겪었지만 역사에 어느 날 우리 민족을 다시 세워서 정금처럼 만들어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민족을 세우시려고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가 불평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감사하고 저 북한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강력한 신앙을 갖게 됩니까? 김일성이 아니면 우리가 강력한 기독교가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청와대 기습하고 울산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을 때 우리는 산기도, 설야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강한 신앙을 길러온 거 아니에요? 김일성 원망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받은 축복이 너무 많고 경제의 10대 대국이 되고 수출 품목, 1등 품목 100개가 넘고 하나님이 선교 국가로 완전히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싸우고 연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연합에 힘써야 될 때고 죄를 벌이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더 이상 그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다 그런 짓 하고 살았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한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금식기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믿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동안 먹지도 못할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내 나이가 들었고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생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돼지 식기 하나 때문에 시궁창 뒹굴고 개가 먹었다가 토하고 토한 것을 또 먹듯이 버린 죄악 그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버렸던 죄악을 또 구역구역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자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에요 거룩이 능력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력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제부터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서 화목하고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연합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신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 짧게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테니까 급하신 분들은 가시고 우리 5분 내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모든 순 다 끝났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연합에 힘쓸 수 있도록 한 번 우리 3분 동안만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강을 하고 정말 기뻐하시는데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